소니가 2025년 5월 말 새롭게 선보인 FX2는 시네마 카메라 시장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카메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파7IV의 고성능 센서에 고급 발열 제어 시스템을 더하고 이를 FX3의 실용적인 바디 디자인에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FX2의 심장부에는 풀프레임 3300만 화소 이면 조사형 X모어 R 센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2021년 알파7IV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있으며 바이온즈 XR 프로세서와 결합되어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듀얼 베이스 ISO 800과 4000을 지원해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최적의 화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S-Log3 프로파일 사용 시 무려 15스톱이 넘는 인상적인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영상 촬영 측면에서 FX2는 4K 60p와 FHD 120p 녹화를 지원하지만 4K 60p 촬영 시에는 APS C 포맷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알파7IV와 동일한 한계로 풀프레임 전체를 활용한 촬영에서는 4K 30p 또는 그 이하 설정만 가능하죠. 높은 해상도 덕분에 10비트 422 5라이 포맷의 세밀한 영상 촬영 뿐만 아니라 정지 사진 촬영도 동시에 가능하며 심지어 영상 촬영 중에도 JPEG나 HEIF 포맷으로 스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새로운 기능들 FX2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향상된 액티브 쿨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발열 제어 성능이 크게 개선되어 제조사 테스트 기준으로 4K 60p 환경에서 최대 13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실내 정원 환경과 외부 전원 사용 등 특정 조건에서의 수치이지만 장시간 촬영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되죠. FX2는 기존 제품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여러 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과 연동되는 향상된 소프트웨어 기반 안정화 기능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다이내믹 액티브 손떨림 보정 기능이 핸드헬드 촬영 시 훨씬 안정적인 화면을 제공합니다. FX3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APS-C 모드도 추가되어 DCI 4K와 UHD 해상도를 풀프레임과 APS-C 크롬 모드 중에서 선택해 촬영할 수 있죠. AI 기반의 지능형 피사체 인식 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기능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 조류, 곤충 차량 등 다양한 피사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AI 기반 자동 프레이밍 기능을 통해 피사체를 프레임 내에 자동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FX2는 상당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368만 화소의 고해상도 전자식 뷰파인더는 최대 90도까지 틸트가 가능해 다양한 앵글에서의 프레이밍을 용이하게 합니다. 완전 회전형 후면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었으며 1.33배와 2.0배 압축률의 아나모픽 영상을 디스키지에 올바르게 표시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물리적 특성 면에서 FX2는 마그네슘 핫금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견고함을 확보했으며 방진방적 설계가 적용되어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677g의 본체 무게는 휴대성과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MPFG100 배터리 사용으로 기존 소니 사용자들에게는 호환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바디 가격은 약 371만원 수준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경쟁. 하지만 FX2가 혼자 이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각자의 특색으로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요 경쟁자는 캐논의 EOS ROC입니다. 4,500만 화소라는 높은 해상도로 스틸과 시네마 촬영을 모두 만족시키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8K 60p 라오와 4K 120p 10비트 내부 기록을 지원하며 전용 펜을 내장해 과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캐논의 듀얼 픽셋 AF 시스템은 정밀한 초점 조절을 포장하죠. 다만 가격은 약 467만원으로 FX2보다 약 100만원가량 비쌉니다. 보다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대안을 찾는다면 파나소닉 루믹스 S5-2X가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42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에 6K 오픈 게이트 30p와 내부 프로레스 HQ422 녹화 4K 60p 422 10비트를 지원합니다. 특히 위상차 AF와 액티브 IS가 결합되어 짐벌 없이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죠. 현재 약 261만원이라는 가격은 FX2보다 110만원 정도 저렴해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화질로 승부하는 제품으로는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6K 풀프레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4-36 풀프레임 6K 센서에 13스톱이 넘는 다이내믹 레인지 듀얼 ISO 25600을 지원하며 블랙매직 라우와 프로레스 코덱을 내장해 컬러 그레이딩 작업에 상당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한시적 프로모션 기간에는 약 217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 FX2보다 15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한 단계 위에 성능을 원한다면 니콘 채트8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4,570만 화소 스택트 센서로 8.3K 60PN 라우와 4K 120P 10비트 내부 기록을 지원하며 플래그십 채트9에서 캐승된 AF와 연사 성능을 더 가벼운 바디에 담았습니다. 가격은 약 481만원입니다. 시네마 전용 인터페이스와 내장 ND 필터 듀얼 미니 XLR 오디오 입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캐논 EOS C72 맞춤형 해답을 제시합니다. 슈퍼 35 디지오 센서로 4K 120P 촬영과 16스톱이 넘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공하며 RF 마운트를 지원합니다. 바디 가격은 약 6,5만원으로 상당히 높지만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등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제공하죠.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라이트한 브이로그나 소규모 제작에는 파나소닉 S5 IIX나 블랙매직 6K 풀프레임이 경제적이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스틸과 시네마를 모두 다뤄야 하는 하이브리드 용도라면 캐논 EOS ROC나 니콘 채트 8이 적합하죠.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등 전문적인 프로덕션 I.O가 필수인 환경에서는 캐논 C72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FX2는 이러한 복잡한 선택지 속에서 균형 잡힌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소니 에코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FX2도 완벽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들과 주의할 점들이 있어 구매 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죠. 가장 큰 아쉬움은 4K 60p 촬영 시 크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쉬움입니다. FX2는 알파 7.4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4K 60p 촬영 시 풀프레임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APS-C 영역으로 크롭됩니다. 풀프레임의 넓은 화각을 살리면서 4K 60p로 촬영하고 싶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풀프레임 전체를 사용하려면 4K 30p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이내믹 액티브 손떨림 보정 기능도 양날의 검입니다. 분명 핸드헬드 촬영 시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크롭이 발생해 화각이 더욱 좁아집니다. 이미 4K 60p에서 크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손떨림 보정까지 사용하면 상당히 답답한 화각을 감수해야 하죠. 120fps 고속 촬영도 HD 해상도에서만 지원되어 4K에서 슬로모션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동반자를 선택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카메라 이야기는 더 빠르고 재미있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프라 21 21 21 24